맑은 머리와 날카로운 치약 참고로 디바는 잘 못합니다 웃어? 하길래 어 뭐야 나 힐 안줘 야 뭐야 이거 그냥 녹아버렸는데 흐흐 또 뒤에 있는 거 같은데 아냐, 아냐 어어어 똘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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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저씨 봐, 이거 안녕 아 애들 잘하니깐 살만하네요 아니에요 살만 나는구만 나 힐 줘 빨리 민나 미츠베이트 했는데 아 비가 졌네 아 막아줬죠 또 이렇게 오케이 네 크으 힐 힐 힐 도 많이 좋네요 그죠 템이 모든걸 말해주잖아 어 힐코 잘했네 이렇게 힐하고 딜 잘하면서 힐을 좀 덜 주면 이해하는데 아까 걔는 너무 힐 안좋아가지고 아까 걔는 힐 안좋아가지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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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데 왜 이렇게 막탈리아 치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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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아 이렇게 또 막아주기도 하지 이렇게 키디코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막아주는 거 이렇게 나가서 나가서 어떻게 해 누가 나갔다 돌아왔는데 왜 나갔다 돌아왔는데 아 보여주죠 여러분 아까 솔저의 궁을 막아주는 아이 디밤 좋네요 디밤을 잘 안했는데 저는 또 기본에 충실하잖아 그죠? 이렇게 거점을 밟고 싸워주고 우리 팬 죽갈 때 매트리스 켜주고 어우 티가 좋네